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들어왔어요. 마지막 방송! 여러분들도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천회장도 꿈나라로 가고 여러분들도 꿈속에서 대박의 그런 기운과 대박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고 낮에는 좀 덥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러워. 변덕스러워가지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또 흑흑거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크림 같은 거 잘 바르고 다니십시오. 저도 많이 바르고 다니는데 밖에 일하다 보니까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특히 농사짓는 사람들은 선크림을 아주 듬뿍 발라야 돼. 이 자외선이 범 자외선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강렬합니다. 강렬하기 때문에 자외선 잘 바르고 다니십시오. 왜냐?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의 피부 소중하잖아요. 주름살 가능한 적게 만들어야겠죠.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어. 7거래일입니다. 7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개인 메스에 힘입어가지고 2570선, 2570선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수는, 아시다시피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오름세죠. 오름세고 코스닥 900을 넘었습니다. 이제 910선까지 다가갑니다. 코스피는 전거래보다 4.42포인트 상승해서 2575.91, 2575.91로 거래맞혔는데 코스피에서 보니까 개미들이 3851억 정도 사들였고 반면에 기관 애들이 3698억, 외국인 141억 정도 팔아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보니까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675억, 675억의 매도 위를 보이더라. 675억 매도 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정보 쭉 보니까 LG화학,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을 했다.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LG연설, 하이닉스, 삼바, SDI, 현대차, 기아 등이 내림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우리 삼성전자 올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라가지고 다행스럽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은 900선 안착을 했고 이날 코스닥 보니까 5.66포인트 상승해서 909.5에요. 지수는 1.51포인트 정도 올라서 905.35에 개장한 후에 잠시의 하락으로 전환하다가 이내 반등을 합니다.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2,463억 순매도 했고, 기간에 들이 1,827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504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정목을 보니까 희비가 억글렸는데, 2차전지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LNF 상승마금을 했고, 반면에 HLB, 셀트리온제약, 오스템인플란트,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하고, 파라비스, 카카오게임즈 등은 하락으로 마금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보니까 하이브, JYP, 이런 국내 주요 엔터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더라구요. 이 가운데 JYP가 주가가 장중, 정거래보다 4.7% 상승해서 89,0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52조 신고가 썼어요. 52조. JYP엔터테인먼트의 시총이 지난 14일 3조원을 넘어섰어. 기준 3조 1,300원까지 갔다. 요즘 보니까 수급 쏠림과 과도한 밸류에이션 평가에 따라서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뚫어집니다. 종목별 차별화. 엔터 관련주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케이팝 약진에 따른 1번 판매량, 콘서트, 관객수 모두 최대치 기록 전망의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외환시장에서 보니까 환율은 전여보다 12.2원 정도 올라서 1,311.1원. 1,311.1원에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보십니다. 요즘 보니까 무거 말 그대로 2020년 동학기미운동이 뭔가 다시 일어나는 재현되는 분위기가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미를 계속 돈벼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미를 너무 멀리면 또 골 때려요. 또 이상하게. 기미터리 당하는 거야. 기미터리. 기미터리 안 당나서 좋겠습니다. 겁납니다. 겁나. 어떤 때는. 유럽장 보니까 지금 영국은 현재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한 0.36%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프랑스가 약간 좀 안 좋아요. 계속 부합권에서 비리비리 합니다. 비리비리 하고도 돌아가고 있고 독일도 쭉 올라갔다가 약간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현재 보니까 0.04%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잘 흘러가다가 왜 이렇게 비리비리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보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빠졌는데 오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오를 거요? 말까요? 오늘은 조금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약간 반등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환율은 미국 달러 1314원 환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 7원이나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0.5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 1300원에서 1310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져도 또 1300원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달러 일본에는 133.82엔 현재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는 82.52달러 소폭 상승을 했어요. 일본에나 980.72원 3.4원 올랐고 유로와는 1443.17원 중국 이아나 191.21원 소폭 상승 시발류 1656.9원 좀 올랐고요. 국채금값 2015.8달러 하락했고 국내도 84,805.56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막 북치고 장북치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보니까 3.5410이네요. 3.5410. 3.4대에서 잘 놀더니 요즘은 3.5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좀 올라가기는 올라가기는 3.5대에서 놀고 있고 선물은 다우가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는 보니까 0.09%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3만 3천 9백 17.5를 가리키고 있고요. US500, S&P500은 0.15% 정도 오르고 있죠. 4,143.9 나스닥 100은 1만 3천 100.9를 가리키고 있고요. 러셀은 0.66%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오늘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지들 마음대로야.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는 지금 만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7만 전자를 향해 가야죠. 근데 6만 6천 원대에서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 오를 듯하면 개미들 막 내려 꽂고 또 오를 듯하면 내려 꽂고 지금 개미들이 팔고 떠낸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보니까 별로 썩 좋지 않다. 삼성 별로 안 좋다. 안 좋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끼는 거야. 2차전지 쪽 난리인데 에코 시리즈 그리고 또 어디야 포스코 시리즈 요즘 날라 다니고 있잖아요. 여기 또 이상한 기업들 많아요. 또 보면 짠챙이도 많은데 하여튼 주가가 막 날라다녀. 상한가 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박탈감으로 삼성 에이 씨 모르겠다. 팔고 그거 사야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잘 판단해서 가시고요. 가실 분들은 알아서 잘 가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6,000원 성으로 반대하지 않겠나 봅니다. 66,000원 뚫고 가야겠죠. 이 벽에서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지금 오르기 올라야 하는데 오르지 못하고 있어. 계속 좀 횡불하고 있어요. 5만 5,000원에서 5만 6,000원 선에서 횡불을 하고 있습니다. 본주가 강하게 오르면 우선주 따라가는데 아직 뭐 삼성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고 특별 관련된 이야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가 조금 천시받네. 본주에 비해서 외인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긴 들어오기 시작하면 미친듯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지만은 지금 당장은 약간 보니까 좀 한 만원 정도 1만원대 정도에서 갭 차이를 유지하면서 흘러갈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잘못하면 하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한 만원 정도의 기업은 유지되지 않겠나 봅니다. 하여튼 삼성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요즘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기업이 있으면 잘 발굴을 해가지고 공부해서 분산 투자 잘 하시길 바라고 삼성전자 밀편단심인 분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수량 많이 늘리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이고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